사브로 바뀌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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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진짜 장판교가 무엇인지 보여지지 이것이 바로 장판교 오라 물러가라 조조에게 전해라 물러가라 물러가 주차 고음 seid 손 conjoint 잠 잠 인쇄 장팔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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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무서워졌네, 이거? 아, 여기 있다 런던 지하워터예요 아, 그렇군요 체크 쥐 두 마리 오 오 오 오 네, 없으면 더 소ução 뭐라고 하는거야 다가가는 게 없네. 몰래 다가가는 게 없어.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이스 해킹했다. 아, 멀리서 해킹이 되는구나. CCTV가. 맵 생겼겠네요. 그렇지, 맵 생기죠? 슬쩍 들어가서. 너는 100% 일어날 줄 알았어. 이리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일어날 줄 알았어. 느낌이 왔어. 아이템을 둘러싸고 좀비 한 마리가 유유히 자고 있다? 넌 100%야. 어허, 이리와.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아, 가만히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고객님. 아, 너무 좋아해.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인벤토리가. 아, 인벤토리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지금 이거. 아, 먹을 거. 추석인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세이브 하고 싶어요. 아, 권총 사용. 권총 사용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 에너지도 모르고 다, 다 안달아가지고. 정부가 이 소녀들은 이 소녀를 모르는 사람을 모르겠지. 그 소녀들이 많지 않지. 저는 인디아에 가려야 할 것 같다. 그 소녀들은 랩탈이 더 좋지. 총알 좀 팡팡 쓸게요 대도님 이 게임의 최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도시재건? 좀비 1쪽 멸쪽? 해킹 해킹 들어갑니다 해킹 이런거 의미가 없지 않아? 그죠?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다 풀렸는데 해킹 해킹 뭔가 여기서 좀비들이 가득 튀어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이 모든 문에서 좀비들이 튀어나올거야 뒤에 조심하라는데 그쪽은 됐죠? 플레이어 뭐 어떻게 사용해요? 독수리 마크는 뭐지? 흠 흠 그렇지 아 뭔가 이런게 나올줄 알았어 뭔가 이런게 나올줄 알았어 어 됐다 어우 좁았네 저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일 겁니다 아 문제는 창고가 없어서 지금요 이거 말고 하스도를 좀 해야되는데 또 자나요? 아 이게 세이브거든요 지금 자는게 아니라 세이브거든요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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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들보들 떨리는 데서 하는거구나 보들보들 떨리는 데서 원래 이게 진동으로 감지하는거겠죠 이게 진동으로 감지하는건데 이게 진동으로 진동이 아니라 마우스로 하다보니까 이거 원래 게임기용이라서 그러다보니까 너무 쉬워졌죠 op 어디냐라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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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헙 뭐야 뭔소리야 어디서 왔어? 아, 괜찮아. 너, 너 clean. 아, 나 clean이래. 맞습니다, clean bj. 아프리카 clean bj가 접니다. 아프리카 clean bj가 접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정보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피터 나이트, 주니어 닥터입니다. 주니어 닥터입니다, 닥터입니다. 헤헤헤. 헤헤헤. 아, 어, 어, 음, 랩에서 찾아봐요, 맞나요? 레지스턴이요? 아, 아, 이게 아니라. 어, 산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뭔가 지하의, 하수구의 냄새가 난다. 창고 갔다 올 수 있겠다. 창고 갔다 올 수 있나요?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계세요? 아이차 아이차 쫄린다 오 베비에 있잖아 아이차 이거 떼 놓고 이제 일로 바로 올 수 있겠죠? 일로 바로 올 수 있게 됐어요 아까 그 방에서 그렇게 멀진 않네요 뭔가 여기서 실험이 이루어졌었나봐 아닌가? 어 아 설마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떨어질 것 같아 지도가 친절해서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게임 누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게임 누가 되게 어려워야 그랬던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 어어 그래 그 방사는 그 방사는 그 방사는 으음 이름보 그 방사는 아이엠 레전드인가? 나는 전설이다 같이 연구하고 있네요 저 옷 방탄 되게 잘되게 생겼다 아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거군요 주인공 까뚜 갔어요 모두에 와버린다 아이씨 살아날 것 같아 아 조심해 제발 묶어놔야지 왜 안 묶어놨어 맞다 어 나 여기 있는데 눈이 안보이시나 나 여기 있어 저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여기 또 다른 애들도 가둬놓은 거구나 아 아 아 공격성이 되게 심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 저게 말해 섀도우 폭싱이죠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타나면 물어뜯을 수 있게 아 채널 좀 가져와 달래요 뱅커 엘리베이터가 패레스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볼 수 있게 정문으로 가네 정문으로 가네 어 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 으으으la 정문으로 가는 여긴 잠겼어. 뒤에 뭐가 있어. 재밌다. 잘 만들었다. 어 엘리베이터까지 저는 아메리카 그룹입니다. 아메리카 그룹으로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기체는 무조건 일단 한 번씩 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수여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 어? 아 여기 비밀방이 있어. 요런거 지닌거 왔어요. 팩그라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임들은 저런거 백신 만들던 사람이 지가 범인인 경우가 많아. 이하고 아우 야식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야식아 야야야야야야 후.. 놓아둬 후... 후.. 후.. 비어 있었다. 아 뭘 지키고 있었던거야 도대체 쟤는 베르세의 궁전 베르세의 궁전 베르세의 궁전 베르세의 궁전 ? 부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조심조심 저도 무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뒤에 누구 있는지 확인 오케이 뒤에 누구 있는지 확인 자 자 뒤에 누구 있는지 확인 별명하게 별무니 문에서 문에서 오케이 자 아무도 안 오고요 아 좀 넘어지자 좀 가자 숨어있을까? 쭉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밀어 밀어 뒤에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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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영원히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밀어 으어우 아 됐어 아 아우 됐어 진짜 아 끌어 아 됐어 자 어 좋았어 아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죠 긴급한 상황이었죠 허우 이쯤내면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돼 어어 뒤에 누구있다 납몸 베비 랩 랩 총알 좀 총알 좀 버려야 되요 총알 좀 버려야 되요 총알 좀 버려야 되요 총알 좀 버려야 되요 탄창 하나 좀 써야 되요 탄창 아 어 뭐올래 어 총알 총 레벨 1 레벨 1이 된건가 이것은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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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름이 좀비 좀비 중기에요 중기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 뭐야 사주경기 어 뭐야 뭔데 잠깐 아하 아이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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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설마 이거? 아, 가염되는구나. 아, 맞아. 아까 실수했네. 아, 너무 얘네를 약보고 있었어. 그냥 빨리 죽일걸. 아, 재밌었다. 총 쓸걸. 아, 너무 얘네를 약봤어요. 좀 너무 유린하려고 하다가 내가 유린당했네. 오, 이거 뭐야? 오. 아니, 뭐. 죽으니까 뜬거 없이. 오프닝 영상이 나와. 지금까지 튜토리얼 랍스였습니다. 어, 여자룸. 이제 당신은 여자입니다. 뭐야 이거? 어? 어, 랍쇼? 오, 이 게임 쩐다. 이야... 아, 어. 성전 안 됐나요? 그러니깐요. 거울로 내 모습을 확인해 보자. 빌어먹을 왜 항상 이런 게임들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치는 게 없을까요? 가방 가지러 가셔야되요 아 가방도 가지러 가야되요? 아 가방도 가지러 가야되요? 가방도 챙겨갈 수 있구나 대박이다 진짜 아 배고파 아아 내 모습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지? 내 모습은 누가봐도 여자였다 몸매는 남자같은데 자 어쨌든 남자 몸매를 가진 여자 이 이야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내일 밤 9시 두둥 데드소원TV 전편의 주인공은 죽었다 전편이라고 하기도 무하지만 바로 어저께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 아아 아이씨 아 뒤발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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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리에 싸인 어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계속 바뀌네 오 랜덤이잖아 오 어 이름이 계속 바뀌는구나 아깐 뭐 어쩜 리 리처드였는데 가자 전 주인공이 뚫어놓은 비빌리 공간으로 단치기원인 것 같습니다 템도 다 잃었어요 지금 템도 다 잃었어요 지금 가자 어 박나요? 난 확실히 밝은데 여러분들은 그 밝음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더라 로그라이크 좀비 게임인가 죽을 때마다 바뀌는 근데 얘는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던데 또 돌아왔냐고 나 위에가가지고 뭐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얘가 뭐 갖고 오라고 했는지는 까먹었지만 exciting 근데 저거에 대해 할거야 아니요 여긴 잠겨있고 나머진 다 갔다왔고 어저께 어디로 갔다갔지 일로 갔었어야 되나 여긴가 아니야 여기는 원래 왔던 데고 해부학책 저한테 피켜먹은거죠 어 이렇게 무슨 궁전으로 갔었거든요 아 여기 뭐야? 못가네? 어 여긴거 같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맞죠? 좀비라는 게임입니다 네 버킹검 궁전이에요 궁전 맞습니다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지금 좀비에 출연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여기서 죽었죠 아 어 깜찍해 오우 깜들렸네 아 깜들렸네 아 저 위에서 죽었어 하하 저기있구만 하하 저기있구만 저 네모박스는 시체들 아 아니다 이놈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됐어 한놈은 죽이고 이럴 줄 알았어 좋아 들어와 들어와 좁은 곳에서 상대한다 좁은 곳에서 좁은 곳에서 상대합니다 좁은 곳에서 상대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다양한 준비들이 덤비더라도 일로와 그은이병 군비 아우 뭐야 아우 야 들어가 된다 일로 오 나이스 응급팩 좋은걸 갖고 있구만 이 안에는 아 꽝 아아 그리고 여기는 오 좋았어 라이플 총알 아잇 일어나 어디 일어나기 전에 이건 어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 아우 미리미리 미리미리 내가 사이코가 아닙니다 사이코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게임이 저 배신을 잡고 때리기 때문에 지통수를 쳐요 도란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미리 어저께 못봤던 것들이 몇 개 있다 그죠 어저께 못봤던 것들이 몇 개 있다 어저께 못봤던 것들이 몇 개 있다 어저께 못봤던 것들이 몇 개 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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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나봐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나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영 이만나러 왔습니다 음악 좋고 비왔어 전 주인공이다 샘쳐갔죠 남김없이 오 다행히 금융 2 6 5 군대 퀴 퀴 퀴 퀴 퀴 퀴 오 전 주인공 찾아서 죽이라고요? 전 주인공 찾아서 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밑에 한 번 내려가볼까? 야, 치마 입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오케이. 전 주인공은 왜 이걸 몰랐었지?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어? 여왕의, 여왕의 편지! 여왕의 편지! 여왕님께서 나에게 또 지시사항! 어차피 영어를 모르니까 나중에 사주경계 괜찮아 깜짝이야 저, 저, 저 처음하는 곳이죠? 저, 저 처음으로 보는 곳이네요? 전혀, 전혀 처음으로 보는 곳이네요? 뭐, 뭔 소리야? 뭐지? 어, 소리가 나는데? 어, 소리가 나는데? 어, 야, 뭐야! 너, 뭐야! 어, 어,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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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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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야 너... 근데 뇌 Mudder가 없어졌어 도망간다. 권총은 내가 원래 있으니깐 아니 없구나 더 좋은 무기로 바꾸자 사비야 엄청난 사거리와 파워를 받고 있죠 권총도 좀 막 쓰자 권총 쓰다가 더 죽어요 이게 제일 좋은 무기야 크로켓 안 버려져요 기본 무기라서 이게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지더라구요 플레오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버릴까? 하나만 남기고 어 이게 여기서 죽었던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굿 굿굿굿 아 얘 때문에 어떻게 죽 얘 때문에 죽었지 얘 때문에 얘는 헬렉스 군비력이기 때문에 헬렉스를 먼저 터뜨려야 돼요 어디 보자 어 총알 총알 한 방울 먹고 있었네 아 아 귀엽고 그리고 이쪽에 뭐 뿌리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놈이 그놈을 족쳐야돼 E 으악 그호 Q 급 까 에 하아 호우 나이스 플래시도 배터리 모아야 돼요 아 안보이겠구나 여러분들이 근데 뭐 별로 중요한건 아니니까 플래시밧데리는 아 어저께 이렇게 쉽게 깼었어요 어저께 너무 야빴어요 어저께 내가 이 게임을 너무 잘하다보니까 얘네들 야빠가지고 막 데리고 놀라고 하다가 실수로 죽었거든요 아 괴로워 한번에 깰 수 있었는데 여긴 합니다 아 여기 한 마리 보인다 아 위에서 싸우는 방법도있겠는데 아 간염된 어이구 뭐야 저 독인가 이거 진짜 여왕의 비밀문 여왕의 비밀문 여왕의 비밀문 여왕의 비밀문 여왕의 비밀문 여왕의 비밀문